우리가 진앙을 할 때 보면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완전히 분리하여서 또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벌써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그 사역을 완성하신 그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그 사항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것 또 11조를 드리는 것 또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들 등등 구약 성경에서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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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의 그 말씀만을 즐겨 행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을 살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별개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말처럼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의미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예언들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누구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대대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를 지칭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개실대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은 당시 시대의 초등교사인 파이다 고고스의 그 역할을 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초등교사인 파이다 고고스의 엄격한 훈련과 엄격한 지도를 받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대표적으로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 이 제사법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필요 없게 됐어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에 대한 그 말씀들은요 어때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일부러 망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배워서 습득한 기본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지켜라, 행하라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한 거예요 마치 성인들의 어른들에게 아이들처럼 젓가락은 이렇게 잡고 숟가락은 이렇게 잡는 거야 라는 그런 가르침이나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의 그 말씀에서도 사도바울은요 믿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인 상속자가 되었음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과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 가졌던 인간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또 그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바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이 다스리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1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얻은 이런 상속자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강조하고 말할 것을 밝히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요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를 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상속자와 후견인과의 그 관계 또 상속자와 이 청지기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과 율법을 가진 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이 1절의 전반부에 나오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당시 로마의 시대에나 오늘날 오늘날은 약간 상속법이 바뀌면서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동일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슷하게요 당시 시대도 모든 가정의 아들이 장차 상속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갖고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토지를 물려받아서 주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보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진 재산과 그 토지에 대해서요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 보면 상속자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호 씨, 그 잘생기 이민호 씨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어때요? 대기업 사장 아들, 어떤 방송국 사장, 검사장, 아들 해서 그 갑법제위에 있는 학교 있는데 거기 보면 어때요? 부모들의 층이 아이들의 학교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아들이면 학교 갔어도 대장이에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 로마 당시에는요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어떤 뭘 가졌던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에 따르면 아무리 누구 귀족의 아들, 딸이라고 해도요 성년이 안 된 이 상속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다 그 집에서는 종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어떤 개수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여자나 아이들은 일종의 남자들, 성의 남자의 재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 취급됐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로마의 경우에는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는 달리 좀 성년이 되는 그 특정한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경우에는 한 13살, 13살 되면 성년식을 하고 헬라 사람들과는 17세 정도에서 성년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각 집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그래, 너는 이제 성년식을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그 나이를 정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 딱 봤을 때 이 녀석 이제 많이 컸고 이제 어른으로서 우리들의 나를 이어서 이 집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이 어른들의 옷 토가라는 그런 있죠? 그리스 신화 보면 짝 입었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헝겊 쪽에 이게 하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헝겊을 덮게 매는 것 그런 옷을 딱 입혀주면서 이제는 내 아들이 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라는 것을 표명하게 됐죠 그래서 2절에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라는 그 말씀처럼 아들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여서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줄 때까지 아버지가 정해준 그런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서 배움과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그 청직이와 후견인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요 아버지께 인정받는 날이 빨라질까요? 늦어질까요? 늦어지고요 결국 만약에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로 배움이 없으면 어때요? 이 재산이 그 아들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당시의 관서법에 따르면 한 14세까지의 그 미성년자들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지정해 준 후견인 안에서 양육과 훈련과 그 보호를 받았고요 이 재산의 경우에는 아들이 대략 한 25세가 되는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해준 청직이가 그 아들이 관리한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믿음과 율법의 그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상속인과 후견인과의 관계와 또 상속인과 이 청직이의 그 관계와 같은 이런 동일한 원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바울은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배움이 없기 때문에 뭘 알지를 못해요 어머님의 아버지 볼긴데 어떻게 성겨야 되는지도 못하고 예의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들이 어때요? 이런 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성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린아이들이 후견인과 청직이가 있어서 그의 아래에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성년으로 잘 자라가는 그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이 정해진 후견인과 청직이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서 온전한 배움과 또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성년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와 또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통적인 두 가지의 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상속자라는 확실한 정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장차 우리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을 그런 자격에 있는 자라는 것을 어때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 상속자들은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나이는 어렸지만요 자신이 장차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후견이나 청직이를 보면 이웃나라가 전쟁에서 패한 포로가 잡혀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우리 집에 종이었던 그런 신분이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훈련에 절대적으로 순정하면서 자신이 상속자로서 갖춰야 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달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시대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그들의 마음감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막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 나! 내가 더 나타내야 되는 그 외형적인 그 모습에만 더욱더 집착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바로 상속자로서의 배움과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상속자가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이에 합당한 배움과 훈련 또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가정교육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음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교에도 웬만하면 좋은 학군을 좀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가정환경, 좋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차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배움과 훈련 없이 단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옷 입고 태어났으니까 먹고 태어났으니까 일하고 지내면서 그냥 경험만으로만 얻는 그 경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온전한 사회인이 되기는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배움도 없이 성경에 대한 훈련 없이 그냥 감정적인 어떤 은혜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김정은 목사님의 그 멘토와 그 아름다운 부드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 눈물 쭉쭉쭉 은혜 받았어 이런 감정적인 은혜만을 붙들고 사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에 있어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툭가며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해서 오늘 왜 저 신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그렇게 보지? 말 오늘 좀 달큰한 것 같아 시험 들었어 그러면서 어때요? 쉽게 낭만하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요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온전한 배움과 훈련을 받을 때는요 그들이 얻은 지식과 훈련과 함께 삶에서 덧붙여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은요 이 사회에 나가서 부모님을 떠나서 학교를 떠나서도요 스스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 받고 실천하면서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때에 우리들의 아이들은요 비로소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서 결국은 부모님을 떠났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라도 또 직장을 가서라도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3기 제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 한 1기 3기에서 신청하신 분만 해도 한 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개인적인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두시면 빼면 한 80% 분들이 다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의 기본을 얘기하자면 기본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예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 그래서 제1단계 가면 제가 이 6주 과정을 뭐라고 했죠? 정만성 김사님 바로 우리 영적인 DNA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 거예요 이전에 살던 것과 바꾸는 그래서 힘들어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성경통독 4번 하니까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1기생, 그렇죠? 2기생까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꼬박하긴 했는데 꼬박꼬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런 생활화가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죠 또한 제자 훈련의 목표는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주 동안에요 계속 말씀을 읽어요 성경통독 하십시오 우리 성경통독이 있죠?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구절을 읽습니다 첫 주에 두 절, 아유, 이제야죠 그 다음 주에는 두 개가 더 붙여집니다, 네 개 그래서 이 스텝 1 같은 경우는 6주니까 총 해봤자 12개 그러니까 피스 오브 케이크, 뭐, 너, 오케이 그런데 이 스텝 2 가면 14주가 되니까 어때요? 14 곱하기 2 하니까 28개 그런데 또 그것만 아니라 갑자기 목사님이 스텝 1에 있는 12개도 시키네? 그러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또 뭐 날마다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읽고 끝났는데 뭐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리고 형식은 이런 식으로 뭐 갖추세요 했더니 맨 처음에는 하신 분들이 목사님 무슨 설교문을 거기다 올리세요? 막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 한 30, 스텝 3 정도 가면요 집사님이 저보다 더 길겠어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주 불 같은 눈동자로 그냥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막 요조를 진짜 외우시는지 눈을 이렇게 사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높이서 이렇게 컨닝을 하시는지 예습은 해오셨는지 성경통 등을 하셨는지 큐티는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막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격려도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특이의 만큼 이 부드러우면서도 푸우 같은 부드러움으로 약간의 그런 부드러운 압력도 넣어요 왜 안 하시죠? 그러나 제자 훈련 기간 동안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후에 32주가 끝난 그 후에 제자 훈련 과정에 있었던 이 기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요 이 제자 훈련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스스로 평생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2주의 훈련을 받았지만 수료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진짜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겠어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어 그런 삶을 살겠어 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지고요 점점 어때요? 세상 속에 이렇게 딱 나오면 세상 속의 세상인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의 모습은요 제자 훈련 32주의 과정을 받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제자 훈련이라는 이 과정은요 성도님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교육과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도와주고 안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같이 하지만 저는 어떤 티처로서의 여러분을 어떤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러닝메이트로 동료로서 같이 뛰는 거예요 힘내요 힘들어요? 내가 좀 가방 들어줄게 저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적인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우리는 성령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9절에서 말하는 때가 참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때를 말합니다 또한 이 9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보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노예된 사람이 있어요 종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에 대한 어떤 노예의 값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구속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신의 모습 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 언약의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잘하게 하시고 또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의 용서는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은 죄 제가 용서하노라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자가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이라는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에 대한 최초의 아당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희생하셨죠 그런 것처럼 어때요? 누군가가 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째요? 양에게 우리가 안사해서 우리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해져가지고 우리 죄가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광야를 볼 수 죽이는 그런 대가를 치우게 하셨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바로 성령으로 잉탈여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자가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때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님이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산지 사문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 축복을 얻게 되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요 첫 번째로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을 보면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와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네 그리고 이에 대해 바울은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관계를 타봤다는 걸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공로와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신영어 여러 집사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주고요 모든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 자신의 눈과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에 순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요 계속적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요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냐 우리 가슴에 새기 입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